미국 대선에 제3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케네디 주니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있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냐면 후보직을 포기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용 보시죠. 장 변호사님, 케네디 주니어가 한때 지지율이 20%까지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굉장한 저력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긴장감을 미국 전가에 미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상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굳어지면서 1대1 양강 구도 속에서 본인의 입지는 상당히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20%대의 그 두 자릿수 지지율이 계속 하염없이 떨어지는 와중에 정치적인 결단으로 트럼프 후보를 나는 지지하겠다라고 깜짝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이 미국 대선 가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장관직을 제안받았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어요. 네, 그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 트럼프 후보가 장관으로 임명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물음에 분명히 열려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만약 집권을 하게 된다면 케네디 후보를 장관직으로 임명할 수 있겠다. 이런 추측과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뒷거래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두 사람 사이만 알 수 있는 진실입니다만 어쨌든 민주당 후보, 민주당 출신이었던 케네디 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독자적인 대선 행보를 하다가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 보면 우군을 얻은 셈이 되겠고요. 카멜라 헤리스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 보면 과거 민주당 인사가 적진으로 투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타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네, 광규 현장님. 케네디 일가는 일단 민주당에서 정치 기반을 쌓아왔고 계속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공화당 후보의 손을 잡으니까 케네디 일가 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헤리스 후보 지원 연설로도 헤드가에서 나와서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로버트 케네디가 트럼프를 지지해버리니까 사실 많이 당황스러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케네디가 첫 번째로 헤리스 부통령 측에다가 내각에 입각을 해달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거절을 당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고요. 또 이 로버트 케네디가 뉴욕주에서는 주소 등록을 허위로 해서 뉴욕주에서는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무래도 트럼프를 지지하기로 한 건데 전문가들 어떤 분석을 따르면 이분이 지금 5% 나오는데 1992년도에 3자 후보가 19%가 나왔는데 그 정도로 두 자릿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오히려 5%는 민주당을 더 결집시키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 비대장님,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미국의 대선은 우리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경합주에서 얼마나 이기느냐가 중요하고 경합주의 선거인단을 다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경합주에서의 이번 변수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거를 좀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해서 중요한 분기점을 백인이라는 관점에서 좀 봅니다. 왜냐하면 러스트 벨트에 있어서 양 진혁의 공화당과 민주당 공이 월지나 아니면 벤스, 흑수조론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분들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로버트 주니어 같은 경우는 유력 정치가 망명, 명망가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 있을 때 트럼프는 본인이 굉장히 금수자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 있을 때 어떤 포용성, 어떤 확장성이 있느냐의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 뭔가 1 플러스 1은 2가 될지만 상대적으로 양쪽을, 한쪽을 더 결집시키는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의 뉴스의 어떤 빈도, 그다음에 우리가 다루는 어떤 관심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어떤 요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미국 대선에 집중하는 이유. 그것은 미국의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게 어느 부분에서 유리하냐, 어느 부분에서 불리하냐. 이걸 따지기 위함이겠죠, 결국에는.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위원회에 도전하는 앤디 김 하원 의원이 저희 채널A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구장호 사장님, 그러니까 앤디 김 하원 의원의 말은 한국을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5배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에 타결이 되면서 조금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는 됐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미국의 이익보다는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서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왜 미군이 있는데 한국은 돈을 적게 내느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의 어떤 영내 안정에 기여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한국이 보이지 않게 지불하고 있는 비용 또한 상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적정한 분담금을 타결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과거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5배를 요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일이 재현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앤디 김 후보가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설지 또 해리스 정부가 들어설지에 따라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강화 그리고 약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안보 당국에서는 면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민호 선생님, 그런데 앤디 김 하원 의원은 어쨌든 민주당 의원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대당 후보이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기업인 출신이고 사업가 기질이 상당히 있다고 평가를 받다 보니까 그 금전적인 부담을 다른 국가들한테, 그러니까 미국이 부담하는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지금까지 분담을 사실상 용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토에 대해서도 분담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이 더 이상은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 한국에 대해서는 짚어주신 대로 지원미군 분담금과 관련한 이슈가 다시금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한국해, 그리고 한국의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대한 이런 주의가 상당히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에요. 카멜라 헤이리스 미국 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지켜본 텔레비전 시청자 수가 2,260만 명에 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당시 모습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과 romance 조사님을 위해서 German의 대만회 Doomsday 지원 invest on 방송 방송 Metallica . 여러분 비욘세의 노래를 등장곡으로 썼는데 그래서 비욘세가 등장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등장을 안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비욘세 입장으로서 헤리스를 지지하는 건 모두 알고 있지만 또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래를 틀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메리칸 대학교의 닉트먼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미국 대선을 10번을 예상을 했는데요 내리 9번을 맞추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도 본인이 개발한 13가지 척도 중에 9가지가 헤리스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7월은 피격을 당했던 트럼프의 시간 8월은 후보가 바뀌어서 어떤 민주당의 결집을 이뤄낸 헤리스의 시간 이제 9월에 TV토론이 있기 때문에 이때 어떤 전쟁과 관련된 외교와 군사와 관련된 의제들을 TV토론에서 국민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때 또 지지도와 판세가 갈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장사님 저는 이번 민주당 헤리스 후보가 지명되는 과정을 보면서 미국 정치 특히 민주당 정치의 어떤 저력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전당대회를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나흘 동안 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는데 그 하루하루에 누가 연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심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로 대통령을 지냈던 오바마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나왔고 오프라 윈프리라는 굉장히 저명한 사람이 나와서 헤리스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헤리스를 주인공으로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물론 케네디 후보의 지지를 받긴 했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었던 지지를 이끌어내거나 지지 연설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한계를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등장곡은 가수 비욘세의 노래였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곡은 뭐였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렇게 runs 노래였는데 세제에 전 김 부대미님 노래에 좀 익숙한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욘세 노래는 한국분들 팬들이 많은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리 그리우드의 God bless the USA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수는 컨트리 가수가 꽤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좀 찾아보면 굉장히 애국적인 가사를 담고 있는데 1991년 걸프전 그리고 2011년 되게 안타까운 9.11 테러가 있을 때 그때 많이 됐는데 무엇보다도 9.11 테러 직후에 뉴욕 양키스 홍구장에서 열린 월드 시리즈 4차전에서 당사자가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애국적인 그리고 트럼프가 말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이 부분과 굉장히 매치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양 진혁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도 자유를 얘기하고 있고 공화당도 자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자유에 있을 자유는 소위 말해서 이제 낙태 문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큰 관심이 아니지만 미국 대선에서 굉장히 큰 관점이거든요. 포인트인데 해리슨은 여성의 어떤 임신과 출산 낙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한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자유와 용기 그런 쪽이 몸의 어떤 본인의 결정권 이런 부분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후보의 입장곡 등장곡의 차이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속내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장 변호사님 우리가 미국 대선에 주목해야 할 점을 한 번만 다시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한 국가의 대선에 맞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그리고 안보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미일 동맹 강화를 강조를 해오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한 어떤 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아주 이례적으로도 민주당이 보수 정부면 오히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진보 정부와 더 합이 맞는다는 또 반대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한테 굉장히 공을 들여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교체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미동맹을 강화했던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 정책적인 변환점 우리 정부에 대한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 보고요. 여기서는 김부대변인과 강부위원장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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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